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화 시스템에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시장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이 우선적이라는 입장인데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는 구축이 불가능해서 전면 금지 조치가 연장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5일 개인 투자자와 함께 2차 토론회를 열고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가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디지털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먼저 기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관리하는 내부 전산 시스템을 마련해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행위를 막습니다. 이후 증권사가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 투자자에 한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게 되는데 주문이 이뤄진 뒤 거래소에 구축된 NSDS가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 자동 탐지해 데이터를 이중 검증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기관 투자자들의 보고를 의무화할 수 있게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야만 완전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21대 국회가 한 달려 밖에 남지 않아 법률안 개정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중으로 구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장의 관심은 공매도 재개 시기로 쏠리고 있습니다. 중단 조치는 한시적으로 6월 말까지 시행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시스템이 구현되기 전까지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가 길어지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지수 편입이나 외인의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